자 지금부터 서울 디지털 장교 제3대 조백재 총장님이 침식을 거향해왔습니다. 우선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 참석하신 4민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명석 재단위사장님 박수로 맞으십시오. 다음은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서 특히 청학생의 대패동부분이 참석해주셨습니다. 김영권 청학생입니다. 송정근 조재기 원장님이 있습니다. 정상수 졸업기 원장님이 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주신 가운데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생견례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총장이나 교직에 상호인사가 있겠는데요. 제가 상호인사 하시면요. 반갑습니다. 라고 해서 부를 외치면서 해주시길 감사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내주시기 바랍니다. 상호인사 반갑습니다. 모두 자리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임 조백재 총장님의 양력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조백재 총장님은 고려대 경영대학을 졸업하시고요. 미국의 명문대학인 펜셔본대학 주립대학교에서 교역석사를 하시고 미국 일민의 주립대학교 대학원에서 회계학 박사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주요 경력사업으로서는 서강대 경상대 부교수고 변대상선 현대미포조석 대표이사 그리고 중앙대사학학대 학장 및 교수님을 연결되시고요. 특히 정보통신부 상하 정책연구원 원장님과 한국경기통신관계 측은 현 KT입니다. 현 KT 사장님을 하셨고요. 끝으로 명지대 부총장님을 연결되셨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우리 총장님의 양력으로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신임 조백재 총장님에 대한 한항사가 있겠습니다. 하면서는 엄양석 재난이사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많은 박수로 받으십시오. 진해하는 서울 디지털대학교 가족 여러분 그동안 무덥던 여름도 진행하고 아침과 저녁으로 서늘한 바람을 부는 다흘을 마치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더군다나 하찮은 날씨가 저희들을 축복받는 날을 이렇게 마주하고 있고 이 창명한 환호를 보면서 우리 대학의 앞날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생각도 했고 신임 총장님께서 이렇게 좋은 날에 비임신을 하여서 우리 대학 반전에서 크게 기회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이제 저희들은 새학기를 맞이하고 있고 또 다음 토요일에는 졸업식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교는 앞으로 여러가지 풀어다다야 할 인실이 많은 때에 성장님을 모시게 돼서 한편으로는 성장님께 무거운 짐을 제외해서 소유한 마음도 있습니다만 반면으로는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크게 기여하실 것이라고 생각해서 상당히 기대가 크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 디지털 대학교는 우리나라에서 가정 앞서가는 대학으로 성장합니다. 한일단계에 대해서는 우리 구성원 모두가 자랑스럽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전국화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대학은 모든 교육의 미래상을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많은 대학들이 과거에 집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또 새로운 상황에 신속히 대응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경쟁력을 상승해가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대학은 정부화 시대의 요청을 받아서 승리 되었으므로 앞으로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또한 앞세가는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으로 생각하시겠습니다. 이러한 때 신임 총장님의 취임식은 우리 대학의 재도약을 약속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하니라 큰 기대에 붙어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모시는 조객재 신임 총장님은 일찍 고려대학을 졸업하시고 조금 전에 설명을 상승했습니다만 미국 일리노이 대학에서 대계학을 박사를 받았습니다. 대계학은 미국 일리노이 대학이 가장 유명한 대학으로 알려지는 그러한 대학입니다. 거기서 대계학 박사를 하시고 가리포니아 있는 대학에서 고교수 교직 생활을 하시다가 기육을 하셔가지고 서강대학에서 교직 생활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중앙대학의 학장님도 하셨고 영지대학의 부총장 겸 대학원장을 영입하시고 현재까지는 미국의 무타주에 있는 구리감명 대학에서 초빈 교수로서 연구합동을 하고 계셨습니다. 최근에 귀국하셨다가 잠시 귀국하셨다가 저희 이사회의 강력한 요청을 위해서 저희 대학의 총장직을 시작하게 되셔서 지금 현재 미국 대장을 하지 못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조립재 신임총장님께서는 학계 뿐만 아니라 IT 산업 분야에서 우리의 활동을 하셨습니다.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만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라고 우리나라의 가장 큰 정보 IT 관계 연구소입니다. 거기 원장님을 역임하셔서 우리나라 정보산업의 미래를 그리신 그를 하신 분이고 그 이후에 우리나라 정보산업에서 가장 큰 한국통신공사에서 사장의 직으로서 경쟁력 있는 현재의 한국통신공사를 만든 주역을 하신 우리나라 IT 분야에 있어서 아주 큰 인물이십니다. ATRI라고 정보통신연구원의 이사장님도 경영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신임총장님의 화려한 이력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모두 설명드릴 수 없을 만큼 화려하십니다. 그러나 이분의 과거의 화려한 경력 정보화 시대의 이력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 디지털대학의 발전을 위해서 또 우리를 이끌어다는데 꼭 필요한 그러한 경력을 갖추셨다는 것을 저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진해하는 서울 디지털대학 가족 여러분 2001년 우리 대학이 설립한 이후 교육의 질에 있어서나 학생 중에 있어서 우리나라 제일의 대학으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은 여러 구성원들의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학교를 아끼는 여러분의 마음은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대학이 현재 몇 사람의 잘못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구성원 모두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대학에 있었던 여러 가지 비리와 부정에 대해서는 우리 구성원들이 자력으로 그 부정의 뿌리를 뽑고 이제 투명하고 공정함을 한 대학으로 거듭나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직원 여러분과 학생 여러분의 의견 대학 운영에 잘 반영되는 그러한 대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몇 사람의 독성과 아집에 의해서 대학이 잘못되어 가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많은 대학들이 발전 과정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험을 우리가 살펴보건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모든 구성원들이 마음을 합쳐서 비리를 척결하겠다는 굳은 결의와 자기 반성의 계기를 삼을 때 그 대학은 제2의 도약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서울 디지털 대학의 제 도약의 기회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훌륭하신 신임 총장님을 중심으로 하여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해하는 서울 디지털 대학교 가족 여러분 우리 대학은 교육의 수월성을 추구하는 한편 평생교육이라는 새로운 시대의 요기에 위하여 현실적인 교육을 병행하여 한다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안주하는 사람들은 나보자가 될 것이며 끊임없이 자기 수련의 과정을 받는 사람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엄연한 현실 앞에 우리는 놓여있기 때문에 우리 대학에 갚는 시대의 사명은 더욱더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국제화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에서는 많은 외국인 학생들이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외국인 교수님들도 영입하여 명실상반 국제 대학으로서 명모를 갖춰 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앞에는 큰 도전과 발전의 기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임 총장님을 모시고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하면 서울 디지털대학의 제2의 도약을 이룰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 격렬이 높으신 신임 총장님을 모시게 된 것은 우리 부성원 모두가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신임 총장님을 중심으로 힘을 모을 것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신임 총장님의 그동안 간직하고 계신 교육의 목푼금이 서울 디지털대학교에서 협작 총장님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기 전에 일 많이 하시는 유사장님이 주시는 것으로 알아요. 현남남이잖아요. 다음은 신임 노백제 총장님 취임사명이 있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사장님 감사합니다. 좀 편안하게 하셔서 긴장하시니까 저도 따라서 긴장해지는데 같은 외부 손님 별로 없을 정도라고 제가 본인 전문이 SBU 가족 같으니까 좀 자연스럽게 해나 안하게 제가 오늘 취임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몇 마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사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참석하시는 SBU 가족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전임 대학 경영자님들 그리고 재단 이사회 이사님들 교직원 및 대학 전 구성원 여러분께 서울 디지털 대학교의 총장직의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비록 애타게 이 자리를 지원해서가 아니라 징발되어 이 자리에 섰지만 어려운 상황을 잘 알면서 어려운 상황을 견제치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과 위기 상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을 잘 알면서도 이 자리에 선 것은 대학교와 구성원 전 가족을 위해 혼실의 힘을 바쳐서 대학을 정상교대에 올려놓고 승승장구할 틀을 구축할 각오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혼연일체 단결하여 중지를 모아주시면 믿음직하면서 충실하고 성실한 심부름군 총장으로서 당면 대란의 해결은 물론 대학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몸과 마음을 아끼지 않을 각오입니다. 저는 각오뿐만 아니라 서울 디지털 대학교의 위상에 대한 신념과 미래에 대한 자신감 또한 갖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념은 정보사회의 첨단 교육을 이끌어가는 서울 디지털 대학교의 위상을 세계로 뻗어나가는 대한민국 대표 온라인 대학으로 만들 수 있다는 확신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신감은 그동안 학계뿐 아니라 기업 경영과 정책 연구 개발 분야에서 경험한 시련과 노하우에서 노하우에 바탕을 둔 확신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믿고 각자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신다면 본 대학이 당면하고 있는 어떠한 어려움 노하우에 헤쳐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본인은 굳게 믿고 있으며 총장으로서의 맡은 책임을 다하겠다고 다시 한번 약속 드리는 바입니다. 저는 서울 대학 디지털 대학교가 무한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첫째, 디지털 사회에서 온라인 교육의 잠재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일반 명의 가까운 학생과 이들 교육할 양질의 콘텐츠와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대학교는 어느 대학보다 더 큰 발전, 잠재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공개는 향후 우리나라 대학교육에서 사이버교육의 활성화와 발전의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습니다. 둘째, 내실있고 활성화된 사이버대학교육은 명실상부한 실력과 능력 위주의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우리나라 대학교육에 안고 있는 고질적인 학벌 문제, 과도한 사교육비 문제, 대학의 이기적인 기득권 문제를 자연스럽게 해결할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이버대학 체제는 잘못된 관행으로 평가된 수제를 뽑는 데 국가자원을 투입하는 제도에서 탈퇴하여 잠재력 있는 인재의 능력을 개발하고 키우는 데 국가자원을 투입하는 효과적인 미래형 교육 개념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교의 기반을 튼튼하게 구출함으로써 현안의 공교육, 제자리잡기와 각종 대학 입시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셋째, 한 줄 세우기와 의미 없는 서열화, 교육 정책이 아니라 다양화 정책, 특성화 정책을 실천하는 교육제도가 바로 본교가 추구하는 사이버대학의 개념입니다. 저는 사이버대학의 직접 발전과 활성화만이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안고 있는 중교, 고교, 교육을 정상화할 수 있는 근본 대책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가슴 설레이는 블루오션 전략입니다. 거대한 시장의 창조와 대성의 시나리오가 우려의 복견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점을 곱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 디지털 대학교는 아직 젊은 대학입니다. 젊다는 것은 태기와 추진력도 있지만 또한 실수도 있다는 것을 점의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한때의 실수와 실패는 좌절하지 않는 한 우리에게 값진 반명교사여 시련이면서 성공을 위한 자연군이자 능력의 기반이 되는 인프라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미래에 대한 무한한 가능성과 꿈을 향한 의욕적인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우리 대학은 2001년 개교한 이래 발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어 왔습니다. 외형적으로만 보아도 첫해 5개 학부 800명을 모집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지금은 16개 학부에 약 9000명에 이르는 학생 수를 갖는 대학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는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실적인 측면에서도 외형적인 성장에 못지않은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서울디지털대학은 실용적인 교육에 중점을 두고 대학의 특성화를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자부심은 남에게 손가락질하고 스케잇보트를 찾는 데 노력하는 데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문제가 있어도 이것은 내 최짐이고 내가 해결할 수 있다는 정신력에서 저는 자부심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야할 목표는 그러나 우리가 가야할 목표는 아직 거리가 멀지만 또한 실적인 측면에서 외형적인 성장에 못지않은 발전을 거듭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서울디지털대학은 실용적인 교육에 중점을 두고 대학의 특성화를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습니다. 짧은 기간에 온라인 대학 1위라는 깊지를 붙이는 이러한 놀라운 성과는 한두 사람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굳이 말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전임 대학 경영자님들과 대학 재단 이사님들을 비롯한 교직원 및 학생들은 대학 전 가족의 노고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성과에 만족할 수만은 없습니다. 국민과 사회로부터 인정받는 대학 대학다운 대학을 만들어 가야 할 과제를 우리는 안고 있습니다. 이걸 성취할 때 우리의 자부심은 증명될 것입니다. 이런 일이 쉽지도 않고 짧은 기간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의욕에만 사로잡혀 너무 철속하게 달리다 보면 실수의 후퇴도 있는 법입니다. 발전의 원리는 항상 시도와 과어를 동시에 지니고 있습니다. 과어에 대한 무관각이나 좌절은 시도의 성공 결과를 항상 무색하게 한다는 것만 주의하면 어떠한 시도에도 실패는 있을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온라인 대학 앞에 도사이고 있는 상황이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다고 해도 우리는 희망에 찬 열기를 열기로 단합해야 합니다. 온라인 대학생 수요의 감소, 학교 운영에 대한 투명성 문제, 대외 이미지 회복의 문제, 대학 행정의 제도적 확립, 각 분야의 질적인 발전 등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객관적인 조건보다 더 위험한 것은 자신의 역할과 동그란 소리하면서 항상 상대로부터 결함을 찾겠다는 어리석음입니다. 자기 역할에 충실하면 상대의 결함을 볼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발전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업은 불난기를 기반 구축의 고기로 활용하면서 용기와 지혜로 극복하고 튼튼한 성공의 길로 달려갑니다. 우리 대학도 어려운 상황을 기반 구축의 고기로 활용하면서 구성원 모두가 합심하여 성공의 탄탄한 대로를 향하여 달리만 하면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대학교가 처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쟁력이 있는 대학이 되기 위한 대학 경영 방향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교직원의 중기와 경쟁 원리를 배합하여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합니다. 둘째, IP 시대의 새로운 잠재 수요를 개발하여 교과목의 영역을 넓혀 나가는 대학이 되어야 합니다. 셋째는 기초와 응용, 이상과 현실의 균형을 잡아 학생의 능력을 기르는 대학. 투명한 학사 운영으로 믿을 수 있는 대학이 되어서 우리 국민과 사회로부터 인정받는 대학이 되어야 합니다. 국민과 사회에서 인정받지 않는 대학은 아무리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더라도 그걸 달성할 수 없습니다. 다섯째, 사이버 공간은 국경이 없습니다. 국내에서만 안주하는 대학이 아니라 세계로 뻗어나는 대학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에게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4년간의 대학생활은 여러분의 인생 역정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중한 시간입니다. 한 번 지나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삶과 직업의 현장이 국경을 넘어 전개되는 국제와 정보와 시대에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당당하게 경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세계인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노력하면 또 될 수도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자기 수양을 통하여 주변으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는 멋진 서울 디지털 대학교 가족이 되어주시기를 또한 바랍니다. 우리 교수님들은 여러분이 멋진 인생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안내할 것입니다. 이런 좋은 안내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결국 자기의 역할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자기 역할을 소홀히 하면서 남의 역할의 결합만 보겠다고 하면은 자기의 권리도 있게 된다는 것을 저는 자연의 섭리로 믿고 있습니다. 친애하는 서울 디지털 대학교 가족 여러분 물려받은 유산은 좋은 자산만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나쁜 부채도 물러 팔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지금까지 발전해 놓은 이 과실 성과만 저는 막보기 위해 여기에 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동안 이만큼 발전시키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여러 가지 생긴 부채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 디지털 대학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입니다. 그것도 제가 물려받아야 됩니다. 그걸 물려받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물려받을 생각이 없다면 저는 이 자리에 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총장에 취임한 이상 저에게 남겨진 과제도 저의 책임이라고 통감하면서 조속한 해결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말도 노력하면 길이 보인다는 말도 저는 명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신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단 한마디 일치단결 단합한 힘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분들의 차원에 의해서 저는 청실한 심부름꾼의 총장이 될 때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저는 총장으로서 주어진 부분과 책무를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 자리를 통해 지난 대학 문제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서 국민과 학부모님들에게 심심한 사과를 드리는 동시에 깊이 있고 재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안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도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을 믿고 오늘부터 저의 꿈을 건 서울 디지털 대학의 발전에 전력을 쏟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서울 디지털 대학의 주인임에 대해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우리 학교와 이 나라의 미래를 앞장서서 열어가는 세계로 뻗어나가는 최고의 온라인 대학으로 발전하도록 힘을 도와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거듭하여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를 가늠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